안녕하세요. 1000%의 수익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의 바닥을 확인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이 지수를 방어하면서 엔터와 AI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후짱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내기 바라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오늘짱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과도한 하락. 어제 말인가요? 사실 이제 시장은 우리가 낙폭가래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 시장은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월요일부터 이어져왔던 돌발적인 외교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야,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졌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금 현재는 시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도 한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을 좀 더 제한시켜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미 악재는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금 바닥을 잦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저가 매수를 동반하고는 있지만 대신에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면에는 DDR5로에 대한 강한 전환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DDR4에 대한 추가적인 감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경제사질단에 최태훈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동반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밀지만 않을 거야 좀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2차 전지가 장중 하반 경직성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양극제 30조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도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30조 정도만 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과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일 때 우리가 10년간 40조 원 삼성 SDI와에 대한 장기 고유 계약도 맺었었는데 그때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미래적인 가치 자체를 주가의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곤 하지만 그만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던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상적인, 좀 더 과열적인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꾸준하게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을까 뭔가에 대한 이것도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시장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좀 더 상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게 올랐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소재 관련 단 중심으로 해서 적금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선별적인 바닥은 다지되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체적인 바닥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에 대한 사이가 갑자기 어제까지는 싸웠다가 지금 당장 또 좋아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 자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외교적인 리스크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품주라든지 또는 카지노 게임 관련 단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하락폭이 대단히 컸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전일부터 보면 바닥권역에 대한 보악곤 움직임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 공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돌발 변수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반발 매수 심리가 현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반발 매수 자체가 내일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차원 자체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망에 대한 형태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그래도 한 번 빠져나오자 우리가 정부에 대한 정책을 역행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집중할 텐백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는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도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 이런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판매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매매 팁을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의 웅지 비금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 반사적인 수익이 발생을 했던 것처럼 글로벌 수요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완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고 이 말은 결국에는 국내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팸리스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한테 모든 해외 제품들이 조달받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판매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안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벤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집중하면서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릴 때마다 기업에 대한 주가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매매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 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크게 설계 그리고 생산 그리고 기타 그리고 유통 그리고 PCB와 카메라 모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PCB는 과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카메라는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이제 설계 분야를 우리가 한 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설계 분야가 과거에 보면 펜미스 기업과도 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차량용 반도체 전문적인 부분 자체를 현재 비중을 늘려가는 업체들이 우선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HU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HL 만두 같은 경우 현재 조지아 엘리바마의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협력 밴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체크를 한 번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생산 테스트 안에서도 이 해성DS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과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업이 바로 이 해성DS입니다. 그만큼 리드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F의 가장 유명한 업체죠. 이런 업체들도 체크를 한 번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통 그리고 PCB 관련된 분야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유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닛 트렌떼이라든지 또는 유닛 테스트 같은 기업들이 또 관련된 기업으로 불립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반도체에 대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우리가 PCB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전장용 PCB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숨겨진 이슈로 차량용 반도체가 좀 더 부각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텐베가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LX 세미콘은 한 번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아비코전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칩저항기라는 것을 지금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칩저항기가 원래는 일본산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이 바로 이 아비코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전장용 PCB에 대한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그룹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거래관계를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밴드 업체 그리고 지금 현대차그룹의 밴드 업체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있다고 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일단 14,000원 밴드까지는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손절가는 하단에 1만 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원픽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만 8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